저희는 크리스 프라스의 마지막ė neste 위는 크리스 프라스 송 기울 송 기울 아하 4. 정말 우럭찬 목소리로 4번을 외쳐주셨는데요. 가디언스오프 갤락시 1,2편과 달리 이번 작품을 위해 새롭게 준비하시거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? 라고 셀라나킴003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. 스토리 자체가 1, 2편하고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감정을 많이 받아듬고 몰입할 수 있는 데 치중을 했고요. 가모라가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내가 사랑하는 가모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정말 답변이 우리 가모라에 대해서 나왔는데요. 앞에 또 가모라가 와계시니까 의미있는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.